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나본 사장님들 대부분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재무제표 작성과 흐름 이러한 것들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회계사라든지 회계사분들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성된 재무제표를 읽어내는 능력은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소설책을 지필하라 그러면 대표님들은 소설책 지필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소설책을 읽어보라 그러면 아마도 쉽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작성하는 역량보다는 읽어내는 역량이 대표님께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셔야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고 남는 이익금이 얼만지 또는 사장님께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 자산이 어떤 행태로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만 잘 확인하셔도 돈이 됩니다 사장님 돈 되는 재무제표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는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꼭 관심 가져야 될 부분만 제가 발취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봉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사업자들한테 연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봉은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이 얼마냐 하고 갖다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사장님께서도 사업을 하고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1년간 기간 동안 총 소득액이 단기순이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단기순이익을 확인하시면 사장님의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연봉이 얼마냐 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되고요 또 얼마나 모아두었냐 그동안 돈 좀 모았냐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개인들한테 그거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회사에는 돈을 얼마나 모아두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개인들한테 혹시 대출이 있냐 대출은 어떻게 되냐 집을 사면서 대출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대출은 어떻게 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개인들한테 기업에서는 그 대출은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다 나와 있고요 자산은 어떻게 되냐 라고 개인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게 기업에서는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배당은 배당은 할 수 있냐 그동안 모아두는 돈이 있어서 배당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미첩은 이익인여금 계산서를 보시면 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재무상태표 최근 5년간 또 최근 3년간을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현재의 법인이 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 총괴가 어떻게 되고 또 부채가 어떻게 돼서 자본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게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자본 총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산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손익계산서를 3년 동안 또 5년 동안 이렇게 과거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매출액을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매출 활동을 통해서 비용을 공제하고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가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고려한 이후에 단기순이익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 지금 현재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중에서요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단기 대여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단기 대여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 있다는 의미는 세무적으로 사장님께 상당히 많이 불리합니다 단기 대여금, 가지급금 또는 주임종, 단기 대여금 이러한 형태로 있는데요 재무제표상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가지급금 성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이자율로 해서 사장님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소득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에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 은행으로부터 차입했을 때 차입된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익금이 늘어나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세를 해야 되고요 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든지 할 때 주식평가할 때 이익금이 증가되는 요인이 바로 대여금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여금이 있다 그러면 빠르게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로 대여금과 반대로 차입금 쪽에 부채계정에서 특수관계자 단기차입금 특수관계자 장기차입금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법인의 대표님이 개인 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언제든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인출이 가능한 거죠 이때 인출할 때는 대표님 개인 돈을 넣고 도로 회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세금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빼갈 수 있는 금원이 없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신용등급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인출을 하시고요 인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면 자본금으로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변환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금 계정에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자본인여금입니다 자본인여금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금으로 형성된 것을 보고 미첩은 이익인여금이라고 그러고요 자본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인여금을 보고 자본인여금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인여금은 대표적인 게 주식발행초과금이 있습니다 이 주식발행초과금은 불균등하게 증자를 한다든지 또 현물출자를 한다든지 합병, 분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게 자본인여금 계정 중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배당 형태를 통해서 가지고 나오면 전액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다 그러면 비과세 한도로 활용을 해서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인여금이 있다 하더라도 인출할 때 배당세를 납세하셔야 되기 때문에 배당세를 납세하지 않는 자본인여금에 해당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 꼭 실행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 자본금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자본금이 설립될 때 초기에 5천만원 1억 이렇게 출발하셨다가 점점점 회사를 육성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자본금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자본금이 24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이제 많이 나고 이익금이 쌓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자본금 24억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자본금을 주주에게 도로 반환시켜주면 또 이 금원에 대해서는 또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되돌려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자본금이 많이 있는 기업들은 자본금을 반환해주는 형태를 통해서 세금 없이 법인 자산을 개인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유산감자 신자본환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체크하셔야 될 게 자기주식입니다 자본 쪽에 보면 자기주식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식 평가를 할 때 불리하게 작동이 됩니다 자기주식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가치를 별도로 평가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주식가격의 상승되는 요인이 바로 자기주식입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이 있다 그러면 자기주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또한 가업 승계할 때 자기주식은 사업 무관자산입니다 사업 무관자산에 해당되어서 사전 증여특례 제도라든지 가업 상속 공개 제도를 활용할 때 일반세율로 적용을 해서 일반세율로 납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이 있으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해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인여금 처분 계산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배당을 이제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도 알 수 있고요 배당을 많은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되죠 최고세율이 49.5% 또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에다가 합산하셔야 되고요 또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기초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세율로 배당소득세는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을 하는 이유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금을 개인화하는 작업이죠 그렇게 똑같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금을 개인화할 때 배당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이 아닌 낮은 세율 또는 없거나 법인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익소각이라든지 또 양도방식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요 이익소각에도 고가감자라든지 또 저가우선주 발행전략이라든지 여러 전략을 통해서 1종 2종 3종 우선주식을 또 발행해서 배당금과 같은 효과를 발행하면서 법인에 유보된 자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당을 할 때는 대표님이 주식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표님에게 자산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배당을 할 때는 지배구조, 주식 지분구조를 어느정도 분산해놓고 하는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야만이 배당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고 자녀의 소득원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인여금은 바로 배당재원이고요 자기주식 취득하고 할 때 미처분이익인여금이 있어야 자기주식도 취득할 수 있고요 자기주식 취득을 가능해야만이 이익소각이라든지 유산감자도 가능합니다 미처분이익인여금이 많이 있으면 또 주식평가를 할 때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쳐서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이 됩니다 미처분이익인여금이 많이 있다 그러면 미처분이익인여금을 해소하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유형자산 중에 토지 건물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유형자산 부동산을 파악하셔서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가계라는게 기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평가할 때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순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이 증가하게 되고 주식평가액이 증가하게 되면 증여세를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빠르게 주식을 이동하는 전략을 가져가는게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또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 향후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 그러시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에 취득하는게 증여세, 절세 전략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법인에는 없는데 사장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가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통제도 하고 전략을 가져가는데 개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략이 거의 없는 상태가 많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해주고 있으면서 실제로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상속세를 납부하고 할 때는 전략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법인에 임대를 해주고 있다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다가 줘서 현물출자라든지 중소기업 간 통합 방식을 통해서 법인에다가 주면 또 상속세 및 증여세를 상당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어떠한 행태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